이 퀘스트는 지금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이 퀘스트는 지금 하지마 오케이 이쪽 방향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지만 이런거 팔면 돈이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저기 뭐지? 궁금하지만 아 저기 육대 또 있다 피해가야겠다 입수! 오케이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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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는 지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드를 깔아서 배경음악을 바꿨거든요 스카이림 배경음악도 좋은데 이렇게 배경음악을 바꾸면은 또 느낌도 달라지고 그래서 설치했어요 어? 토끼? 토끼가 수영을... 수영을 치네 아 무사히 무사히 도착했죠 뭔가 있긴 한데 탈로스 석상인가 자 윈드헬 저게 지금 다크 브라더 후드 퀘스트 라인이죠 저 꼬마가 꼬마가 리츄얼 시작했어요 피와 이렇게 막 마법진을 그래서 기도... 기도를 하면은 다크 브라더 오드가 온다는 전사를 믿고 지금 저 고아가 죽은 엄마를 살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신어드려야 되는 거죠 김 infant랄 나는 기종 이 땡가 203 204 203 216 229 229 229 229 239 229 229 249 229 239 249 229 239 279 로딩이 좀 긴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고 싶네요. 원래 다크 헬프들은 여기 노드 스카이 림이 노드가 사는 곳이에요. 다크 헬플들이 소외받는 이유는 딸모호가 다크 헬플들이거든요. 딸모호가 제국군에서 제국군이랑 평화협정을 맺은 동맹관계에 속한 종종인데요. 관섭을 하죠. 모든 것에 일단 왕정 궁정 왕정 궁정 마법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한 번 처음 와보는데 신기한 거 있네 돈이 없죠 마법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뭘 팔아야겠죠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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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 팔아야지 마법 하나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팔겠습니다. 이것도 팔 필요 없으니까 뭐야 내가 무엇을 산 거지 아 일골드 짜리 오케이 자 일단 쭉 내려서 제가 지금 270 290골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아 아 그리고 바닐라와 달리 마법들이 다 바뀌었죠 석가 피부도 석가 피부도 그냥 보통 방어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방어력도 올려주고 원거리 무기로 받는 피해가 20% 줄어들죠 그리고 방패 방어막은 물리 공격만 막을 수 있고 또 마법 방어막도 있어요 또 마법 방어막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동물 소생 나무피부 아 이거는 방어막을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강타를 공격할 때 지구력이 20% 덜 소모되죠 그러니까 나무피부도 사용할 때도 있고 뭐 강철피부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도 버리는 마법이 아니죠 근데 이게 되게 약해 사봤자 일단 이거 이거랑 이거를 살고 싶은데 근데 동물을 내가 지금 죽일 수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 사자고 140골드 140골드 이거 사야겠죠 아 돈이 없어 돈이 너무 또 달려 어디보자 이런 거 훔치 나중에 뭐 훔칠 수는 있는데 오마이 발가락이네 발가락 진짜 발가락이네 훔칠 수는 있는데 다시 못 파니까 나는 매법책이 필요한 건데 이제 가겠습니다 아 얘 치우고 무기도 좀 필요한데 많이 따뜻해지고 많이 따뜻해지고 많이 행복해지고 많이 따뜻해지고 마나가 얼마나 아 이렇게 좀 쓸만하다 흠 흠 흠 흠 여기서 잘맞 잘맞 잘만하면은 방어구 같은 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웃기죠? 지금 경비병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곳에 와가지고 경비경, 경비병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와서 도둑질을 스릴감 있죠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내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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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다 잘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직 안 자 아직 안 자 다들 다 자러 가죠? 내가 안 보인다는 게 신기하죠? 왜 쟤는 안 자노? 왜 쟤는 안 자노? 금방 보기 금방 보기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 주방 주방이네 주방 주방 주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 얘 마법사잖아 마법사 아 여기 하나도 보기 이렇게 하나도 가벼기는 지금 그 그 오.. 나쁘지 않아.. 다시 세이브 뭐 다른거는 별로고 일단 스크롤들 가져가죠 스크롤들 그건 쓸 수 있으니까 암파 열고도 아.. 문 닫고 스크롤들 캐스트 빛나는 가루 좋아 보여 일단 가져가 특이한 모습 나중에 퀘스트 퀘스트 할 수 있어요 저거 뭐지? 아.. 죄송해요 네.. 그냥 가세요 오.. 깜짝이야 들킨줄 알았네 흑밸기 가루 흑밸기 가루가 이거랑 이거랑 그쵸 어 매지카 회복 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나 이제 봐도 되지 뭐 그리고 이걸 다 먹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봐 약점 정겹 이거는 지구로피에 거인의 발가락을 먹을 수 있다는게 참 샤킹하지만 일단 왕궁에서 내가 훔쳐서 달아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다 얘는 뭐가 있나 갑시다 아니 뭐 필요없어요 얘도 훔칠 수 있는게 별로 없어 이거는 좀 질 수 있지 이십골드 이십골드 포션에 훔칠 수 있어요 포션에 훔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잘 것 같다 숨을 못 쉬고 있었어 숨을 못 쉬고 있었어 아 할 수 있는게 없어 무기가 필요해 아 에그 아 아 아 아 이런건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튕긴 방지 배치를 깔았기 때문에 튕기지가 않아요 로딩이 느린 대신 제가 이 시각의 공간은 하지만 제가 이 시각의 공간은 이랬을 다 사라지고 예수는 이랬을 다 사라지고 예수는 와이트 런 와이트 런으로 가서 방어구 같은 것 좀 얻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트 런이 와이트 런이 와이트 런이 와이트 런이 와이트 런이 와이트 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